미니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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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비스트 장현승입니다. 첫 번째 소루앨범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. 일단 앨범은 총 6곡 트랙으로 구성된 미니앨범이고요. 여기 코너에 이렇게 구성된 거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벗어봐요. 또 정면이지 않아도 돼. 미니앨범 또 모습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. 현재 팀이 소즈니웨어 제 음료 저 높여 나 Yo 생각 mem 많이 사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빠 Eagles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건 다 한 곳 같아요 azul 저 입 한 장만 더 봐. 머리 조금만. 핸드폰이라고 해야 돼. 형 거기 잠깐 앉아볼래? 여기요? 아니야. 여전히 못해. 여전히 못해. 여전히 못해. 여전히 못해.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자켓 촬영 현장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시작할 활동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또 만나요.